자 여러분들 오늘 두 군데로 갈겁니다 두 군데로 갈거고 방금 전에 가다가 이상한 일을 발견해가지고 그냥 잠깐 둘러봤는데 뭐 소리나가지고 깜짝 놀랐네 2022년 3월 5일 스타더 고 공포방송 넘버번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오 파로..파로미 계세요? 여기 계십니까? 저기요 무슨 소리야? 누구있죠? 양아 미안해 조금만 들어보고 나갈게 아니 아니 조금만 들어보고 나갈게 냄새가.. 양이들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또.. 녹숙자분들 간배라는거 아시죠? 여기도 누가 살다 갔어요 확실합니다 좀 여기 계시다가 다른 데로 가신거 같아요 계세요? 무슨 소리야? 뭐라는 거야? 뭐라고요? 방금 뭐라 했어.. 방금 뭐라 했어.. 뭐라는 거야? 잠시만요.. 다시.. 다시.. 어.. 가지 말고.. 지금 나 위에.. 뭐야..? 올라와 올라와 왠지 남자아이같아 여러분들 어차피 여기하고 연관이 있는 장소가 있어요 지금 거기로 이동할건데 지금 이 장소가 이리와? 올라와? 뭐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주변을 면돌았거든요 아마 그쪽으로 가야될 것 같으니까 일단은 지금 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신발 »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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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소칼 소리가 나는거야..? 오..이소칼 소리가 나는거야.. 계십니까..? 잠시만 실례좀 하겠습니다 하지마세요 방금 보고있다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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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잠시만.. 제가 빛 낮춰드릴게요.. 이거.. 이거..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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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둘러보고 나가겠습니다.. 잠시만.. 또다시 Ladies Ladies.. 잠시만.. 잠시만..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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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잠깐만.. 엄마.. 아..잠깐만.. 나가서.. 흐엉.. 크흐.. 아..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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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찾으신 건가요? 이 안에 뭐 있어요..잠깐만요 이 안에 뭐 있는 것 같아요 엄청 키가.. 누워있어..앞에 서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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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힛 jen... Grut... 스트레스 에이구... 에이ús... 제가.. 뭘 그리 잘못했습니까? 제가 뭘 그리 잘못했어요? 아..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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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